지금 마음도 바쁘시고 머리도 복잡하시고 아닌가요? 요새 지금 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냥 하루만 해도 일주일 만 해도 압축으로 던져지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에도 어디 가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김건이를 버리기로 했다. 권부에서. 그게 어떤 정보로 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로 한 보따리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긴장되네요. 권부가 김건이인데. 권부의 핵심이 김건이가 나를 버려라.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러나 이 상황은 벌어져 있고. 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격동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여론 뜻밖에도 어떤 사건보다도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오셔서 또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18%, 17%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반응보다도요. 그렇지. 지나간 2년 반 전체를 지금 회고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냐하면 인기 반환점이라는 시점도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응답률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응답률은. 모두가 싫어해. 판단은 끝냈어. 모두가 싫어해. 그런데 지지부지하게 정권이 무너지진 않고 임기 말까지 가. 그러니까 20%대가 그럴 수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박근혜 때 5%로 떨어지면서 부겨됐듯이. 설마 그러리야 할까만서도요. 어쨌든 지금 정권 문개 조짐은 보이나 이거라도 버티면 의외로 또 이대로 갈 수도 있는 거여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도 있고요. 그놈의 목소리가 트리거였죠. 그건 분명하죠. 그렇죠.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정서적 격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슨 폭로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너무 자극적인 게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차고 넘치죠. 차고 넘쳐. 넘치죠. 일탄핵당해도 한 10번은 당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출판 문화 쪽에 쭉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궁금한 게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법적 접근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고 정책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공천에 막 개입했다. 그런데 그런 법 논리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흥분은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권인 건 알게 모르게 대통령이 자당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 창피함이죠. 아니 명태균이가 뭐예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해. 만약에 어떤 정말 먼 달이 걸쳐 있는 사람이 고원을 세워서 공천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몇 달이 걸쳐갈 일이고 완전히 그냥 이게 대화의 모습을 보면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채통이 있냐는 말이죠. 거기에 국민들이 자존심과 수치심이 들었던 거구나. 수치심이 분노로 바로 지켜드는 거죠. 그동안 여러 행태와 결합이 돼서. 아니요. 당에서 말이 많네.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회의 드문 일일 게 아무리 나쁜 대통령도 대통령이건 수상인건 왕이건 하여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평균적 상식과 수준 이하인 경우는 참 드물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도 이미지화 또 시키고 많이. 아니 그러니까 나쁜 놈들도 머리가 좋을 수 있고 전략적일 수 있고 역사적 안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통치자도. 그런데 한국인의 일반적 수준에 비추어서 굉장히 미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언행을 보면. 그런데 운명의 장난으로 그런 자가 대통령 자리를 떡 차지했는데 처음에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몰랐잖아요. 서울법대 나오고 검찰총장하고. 검사했다. 뭐 고시패스했다. 아홉 번에 붙었지만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2년반도 오래 지켜보니까 언론을 통해 마사지 되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 들을 때마다 경악을 하는 거죠. 저런 자가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 정상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마누라 옆에서 야 그러고 이랬는데. 아 이게 갑자기 저는 엉뚱하게 스페인 왕 부처와 이렇게 인사하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품이와 격조의 상징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거의 완전히 노블 클래스들이죠. 제가 왕이라고 그렇게 숭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에게 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서 건들건들건들하던 긴가디 악수. 악수 남성이 건들건들해. 이것도 장갑 끼고. 저쪽은 장갑 안 끼었는데. 하여튼. 아. 대한민국을 뭘로 알겠어 도대체. 제가 말을 고쳐야 되겠는데. 제가 딴 방송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공화정. 민주공화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 통치집단이 왕정과 같은 관점을 가져서 발생한 것 같다 했는데. 딴 방송의 말이지만 그걸 취소해야 되겠어요. 왕정이면 최소한 절차라도 있고. 격절화도 있지. 장갑 마마.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조폭이지. 진짜 조폭이지. 조폭조직. 오로지 힘의 논리. 그 저 여론조사비. 명태균이가 못 받았는데 3억 7천인가. 3억 6천인가 얼마 했던데. 그거 보면 조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폭들이 자기 하수인 시켜서. 딱 했어. 그러면 하수인이 조폭한테 돈 받아요? 못 받지. 나 저기 영업장 가서 벌어. 그렇지. 그러네. 혜택을 주잖아. 너 가서 어디. 조폭이 직접. 어디 가서 살인이라도 저지르고 온 부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알아서 핑 떠서 먹어라. 그러니까 네가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딱 하나 던져주잖아요. 나이트클럽 네가 관리해. 나이트클럽 네가 상무해. 똑같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네가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뜯어. 똑같지 않아요. 그럼 김건희는 조폭 마누라야? 영화에 나오는 거 있죠. 김건희가 조폭이요. 유성렬은 뭐야? 그 점이 지난번 토요일 집에서 제가 나가보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느 밴드인가 두 분이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싱어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수치스럽다. 분노가 안 나. 그 말이 정확한 얘기군요. 저는 그날 어떤 사정에서도 못 나갔는데 돌아오는 주부터는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날은 민주노총하고 비상시국회의하고 민주당도 결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개의 단계를 나눴지만 앞으로는 전체가 다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하위를 들어가야 됩니다. 민주당 주체가 아니라 시민운동 본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여러 세력이 있는데 민주당도 그 중에 하나로 있어야 된다고. 그건 좀 필요한 거죠. 민주당도 알겠죠. 그 정도야. 그래서 아마 대전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가 있는데 어느 기사에 흘려있는, 검토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집회를 서울로 옮기면서 비상시국회의하고 같이 집회할 수가 있다라고 기사를 흘렸더라고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네. 하여튼 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많이 모이는 게.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참 이게 지금 같은 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다 인식. 처음에 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많은데 지금은 인지는 넘쳐 흘러. 네. 80%예요. 다 알아 이제. 이 조건 문제 있고 물론 안 돼. 그런데 달궈지지는 않는 거 아직. 일단 지난주 토요일 날은 시작점이 발화됐다. 그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30만 이상이 모인 거니까. 30만이라고 말하든 10만이라고 하든 그 정도 숫자가 일단 거리에 나온 거는 출발의 발화점은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내에 전 세계가 요동치는 식으로. 50만, 100만으로 가야지. 우리 200만도 나와봤어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세계 역사에 아마? 아마 그 정도 드물걸요. 거의 없을걸요. 우리 박근혜 때 제가 그때 교통방송 진행자였는데. 그랬었나요? 이제 안 되겠으니까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조기, 눈에 보이는 조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렸어요. 저는 그때 TV에서 진행했었는데. 특별 프로그램은 TV에서 제가 진행했었거든요. 아 TV에서 TV를 하셨구나. 저는 바빴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냥. 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대는 참 사회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열정적 경험이 이렇게 좋은 경우로 돌아오질 않아서. 그러니까 인식이 이미 깨어있는 분들이야.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시위장이라고도 나가야 하지 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발적 시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나가보니까. 뭐 지역위원회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혼자 오셔왔고. 혼자 오신 어떤 여성분. 혼자 오신 남성분이. 그 먼발치에서 그 집회를 보는 거예요. 이재명의 연설을 듣는 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야 시위장에 아내랑 항상 가니까 그 재미가 없는데. 이 2002 월드컵 때 우리 거리에 거리웅원 나가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바로 그냥. 맞아요. 바로 어제까지 같이 있던 사람처럼 대화하거든요. 맞아요. 박근혜 시위 때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친구들 연락해서 단체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또는 가족이나. 그냥 나가면. 만나 또. 거기서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라도 그냥 막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마라 씨는 전혀 한 분은 못 만난 초등학교 동창 그런 데서 많이 만나죠. 맞아요. 왜 그렇게 반가워. 그럼요. 그리고 외국에 이민 간 외국살이 하는 애들이 오면 어제도 프랑스에서 오랜만에 왔다는 여인 봤거든요. 내부에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 그런데 한국의 정정이 너무 궁금해서 왔대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광장에서 다 모이는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재미 괜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대화 나누는 거죠. 경찰이 막 남대문 뒤에 흥믹생강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걸 경찰이 와서 적금은 입구 막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의했지. 당신이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이동의 권리를 제한하냐. 너한테는 그런 게 없다. 내가 따졌지 또.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내하는 겁니다. 깨깨하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시위 때는 우리에게는 박원순이 있었는데 지금은 박원순이 없네요. 그 당시 서울시장이 모든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을 했어요. 맞아요. 시장명령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그게 무리지어 다닐 필요가 없어. 어디든 들어가고 다 됐었어요. 그게 시장 배려였었고 지금은 안 좋지. 지금 오세훈은 안 하겠지. 안 하겠지. 꼭꼭 막아라라 하겠지 오세훈이는. 더 힘들게 하겠지. 자 하여튼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가 지금 그때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한테 용기를 줄 것이고. 또 그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여권, 기특권층한테는 분열과 분란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네. 민주당한테 일단 용기는 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양당은 거의 매일 모여와서 정말 정말 깊은 토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꼭지를 딴다고 표현하잖아요. 결과를 얻는 거. 아무리 상황이 유력하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 이게 딱 결집된 어떤 지도부가 없으면 참 안 되는데. 맞아요. 민주당은 지금 보면 참 결연하고 그리고 내부 단합이 정말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의지가 되죠. 그런데 참 우수한 게 한국에서 정치란 너무 전면에 있으면 또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치 불안심층까지 합세해서 움직여야 정권이 붕괴되고 바뀐다 하는 여러 체험 때문에 민주당이 헤드쿼터이지만 헤드쿼터이지 않은 척하는 그런 정치권이 시민사회를 끌어가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어떤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를 사탄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여튼 그 미묘한 경계 지점에서 잘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는 중요하겠네요. 매주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집회가. 그렇죠. 토요일은 민중대회라고도 하고 민노총이 또 한 곁에 있는데 그 민노총에 대한 올해는 반감들이 있잖아요. 저는 민노총 구성원들이 억울한 것도 있지만 또 그 반감에 대한 대비체계도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조는 어느 사회나 특히 우리처럼 고도 선진사회화되어 있는 데들은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민노당과 결합이 됐다가 정의당이로 오는 동안 진보정당과 노총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정의당과 민노총, 한노총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인적자원도 교류한대요. 그런 식인데 그들도 자기 졸리 지금 뭐 노동자 인근이 7%라나 정말 너무너무 적은 조직원 수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자신의 확장을 위해서는 모두 민주당과 많은 부분에서 교류하고 타협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탄핵들은 민주노총이 선두에 섰었잖아요. 아니 뭐 중요한 데마다 역할을 많이 하는데 든든해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나오면 보수 세력의 악마화도 물론 억울한 악마화도 많이 있는데 민노총도 그 고인물들 여기 고인물이시지 노동운동 오래 하신 분들이 딱 이게 좀 있죠. 변화된 세태를 못 따라가는 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어쨌든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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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도 거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동수 총리가 대독을 하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아예 일부러 그러기도 힘들어요. 자랑 화를 돋보는데 선수 같아 다른 때 시기 같으면 대통령이 사정있나보다 나오는 등 안은 등 그러나 보다 하는데 지금은 너무 화나잖아요. 지금 저 아니 자기가 뭐야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와? 국회에 안 나온다는 게 국민 앞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기보다 화가 두 배로 더 나요. 넌 뭐냐 말이야. 0.7%로 2년 반 전에 검찰총장 하던 사람 어떻게 우연히 됐는데 우리가 너를 왕으로 지도자로 승배한다고 넌 그렇게 섬기는 사람 아니야.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지금 어때 그러죠? 욕받을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어리석기도 한 게 만약에 어제 같은 날 민주당이 어리석어서 막 소리지르고 피켓팅하는 거 정도를 넘어서 봐. 대통령한테 저럴 수 있어. 여론 바뀝니다. 또 차라리 와서 두들겨 맞지. 조금이라도 날 걸. 그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게 국회 운영이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표정 같은 거. 왜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 연기.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 씨가 필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자기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렇죠. 그 임명박이 초기에 광옥병 시위때 좀 호되게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 거를 내가 식당에서 들었어. 시위대가 아침식을 부르는 거를 청와대 동사에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 이게 사람은 참 다른 거구나. 저만 해도 매일 시위에 나가서 그때는 물대포 맞던 때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나갔었거든. 그러니까 임명박을 거의 정말 왼수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인데 식당의 아줌마들이 이게 요만큼도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 아주머니들이 TV에 이렇게 나왔대요. 얼굴이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너무 안 되게 느끼는 거야. 지금은 그 감정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 저는 이제 모든 걸 민영화하려고 하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다들 같이 분노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주머니들이 이명박 얼굴이 헬쓰게 됐다고 너무 안 됐다고 안타까운 얘기를. 그 아줌마들이 무슨 보수진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분위기상 그냥 너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윤석열도 모두의 대통령이어서 그가 몸이 아프거나 살이 빠지면 엄마 쯧쯧쯧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그거 되냐고. 이제는 모두의 욕받이, 모두에게 혐오감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나마라도 남은 요만큼의 동정심이라면 국회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비난받고 항의받고 하면 그나마 얻을 수 있는 동정심도 이제 다 놓쳐버리고 뭔 짓을 한들 되겠습니까? 본래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당령도 해서 자기가 무슨 국민과에 대한 이벤트 쇼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급했던지 아니면 뭔 이유인지 7일날 미국 대선 결과 나오는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7일날 기자회견 한다고 하겠답니다. 알겠죠. 그럼 뭐 얘기할까요? 예측은 이제 큰 거 내놓겠다는 건데 뭐예요? 김건희 특검 받고 그다음에 국정기조, 전면개조, 내각개편 한동훈 님이 지금 말하고 또 여러 사람이 말선거 종합판으로 꽝 할 수도 있죠? 김건희 특검 받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유튜브만 열면 여기저기서 해 저도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을 자르지 않고는 뭐 존립이 안 된다 해서 김건희 특검 받으면 김건희 까먹 가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까먹 가면 연세적으로 윤석열도 하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무너지죠. 누굴 믿고 대통령이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 정말로 궁금한데 장모 감방 가고 마누라 감방 가고 무슨 체면으로 버티려 하지만 버틸 사람은 또 아니에요. 버틸 사람 같지 않아요? 생명 같은 걸 생각하나? 아니 그때 명태균 녹취나 명태균 얘기할 때 김건희가 오빠 오빠 너는 완전히 깡무시하잖아요 명태균도 동조를 하고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버틴다? 바람 아닌가? 하여튼 간에 어쨌든 지금은 진보 민주시민 야권의 공세적 국면이잖아요. 용산 측에서 이 모든 걸 받아 안고 어떻게 받아치기를 나오느냐 저쪽에 액션이 뭐가 나올 것이냐 이거는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안보 위기를 점화시킬 거라는 전망들을 다 해서 예방약인지 그러기에는 지금 진영이 너무 흐트러져서 하여튼 지금 조짐이 이제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방심을 시민사회를 방심을 시켜서 팡 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를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안보 위기가 여러 조짐으로 확 다가왔거든요. 근데 근래 좀 덜해 뭔가 뉴스로 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제가 말씀한 것처럼 며칠 상간에 방심을 시키려는 건지 도저히 안보 위기를 몰아갈 수 있는 전열 정비가 안 되는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뭐 온갖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걸 한방에 되치게 하는데 그러니까 국지전이나 한반도 안보 위기는 저들의 아주 유구한 전통의 문화 무기다. 그건 틀림없죠. 그 다음에 계엄령 때리고 계엄령 때리고 그거 외에는 타출구가 없는 것 같은데 타출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간 크게 그러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그래도 한국이 이제는 비집고 들어가서 요만큼 자리가 요만큼이 뭐야 꽤 자리가 있는데 저 좀 존재감 없는 어떤 나라의 계엄령하고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한국 자본주의 주식시장이 무너진다고 봐야죠. 계엄령하고 또. 아니 그런데 계엄령을 윤석열 정도로 뿌리 없는 정권이 그렇게 함부로 때리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지켜보니까 이것들이 네. 한다고 맘대로 뜻대로 안 되겠구나. 그 계엄령은 바로 이제 미군 사령부 하고의 협의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승낙이 배경인데 되겠는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먹었나 그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아 저들이 안보 위기를 획책한 건 맞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저들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한데 네. 하루하루 진행되는 요즘의 경과를 보니 네. 저들이 얼마나 허술한가가 그냥 마구 노출되고 있잖아요. 허술한 거죠. 굉장히. 그런 판에 안보 위기 잘못 들이키면 이거는 무슨 무기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사형감이거든요. 내란죄지. 내란죄죠. 내란죄. 맞아. 그렇죠. 뭐 가령 계염령 때리고 국지전으로 가다가 어떻게 수습이 됐는데 이게 접권 붕괴가 이어지면 이거는 처형이죠. 왜냐면 국가 기강 때문에라도요. 이걸 뭐 장기 무기 이렇게 안 돼. 처형을 해야죠. 그거는. 바로 처형이에요. 이건 정말 맹세코 맹세코 이것들이 국지전이라도 도발을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어풀어지면요. 이거는 최종 책임자 대통령이 최종 장성급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명 처형을 해야죠. 내란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일이에요. 네. 이건 이건 처형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감옥에 오래 집어넣고 있다가 사면하고 이건 나라도 아니죠. 나라도 아니지. 제가 잔인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그럼요.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라 경제가 나라 경제가 붕괴돼서 상 거지를 온 바닥에 온 국민을 거지를 만들 수도 있는 일을 저지른 자가 그것도 고의로 자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저지른 게 명확하다면 그거는 처형을 하는 것이지 그러라고 있는 제도를 그거 그건 뭐 저라도 그건 도저히 못 찾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쉽게 못할 것이다. 선생님 보시기에 탄핵 같은 경우 지금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10명 중에 7명이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임기단축 개헌 이 두 개 논의가 이제 막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목적은 같고 뜻도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게 유효하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저 같은 시민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즉각하야 즉각하야를 주장하겠다. 바로 물러나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치권끼리의 정치적 협상과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내려주는 절차적 문제는 약간은 그 조금 그 뭐 야당 대표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라고 대리인이 뒀잖아요. 네네 그들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하는데 우리 시민들 다수가 모여있는 군중 수백만이 네 함께 목 놓아서 외칠 일은 네 즉각하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제가 설문조사를 찾는 건데 저희가 게시판에 설문조사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즉각하야가 즉각하야가 제일 많아요. 사택. 그 다음에 탄핵 임기단축계가 10% 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느 걸 선택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즉각하야란 말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지 말게 해라. 네.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에 근원 우리가 바라는 단 하나의 목적성 즉각하야란 말이에요. 즉각 끌어내려라 이걸 탄핵으로 내리든 무슨 임기단추 개헌으로 하든 몽둥이로 패든 알아서 하시는데 즉각하야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흥사훈쇼라고 했어요. 지난주 나가서 막 목매어 간곡히 외쳤더니 꽤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데 1987년에 전두환 적권을 붕괴시킬 때 그때도 선생님도 거리에 계셨죠. 저요? 감옥이 있었구나. 전 거리에 철이터를 맞고 있었는데 1년 내 시위에 구호가 단 한 개였다니까요. 직선제 개헌. 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맞아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해서 호헌을 5번 계속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때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호헌을 철폐하고 독재를 타도했어요. 박근혜 때는 모두 같이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거를 여러 바리에이션을 줬지만 그거에서 구호 하나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즉각 하야예요. 즉각 하야. 물론 안 하고. 그때도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뭐 외쳤던 것 같은데. 아니.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박정희 때 얘기고. 박정희 때는 유신 철폐 유신 철폐 이런 거였는데 구호를 단일화해서 통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즉각 사퇴.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각 사퇴가 있고 탄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다 좋아. 즉각 사퇴가 시민의 요구라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있는 한 하루를 더 앉아 있어도 우리나라는 그 하루만큼 망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제 한덕순과 총리가 대덕한 거 보면 다 완전히 거짓말이야. 경제성장이 잘 되고 있다. 뭐 완전히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형국인데 그런 의미에 봤을 때 김가수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안 그 방안들이라는 것은 당시 정치적 힘의 균형상태 정치적인 정치력에 대한 문제 정치적 우이점 문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방안이 나오는 거니까 시민들과 국민의 후보는 빨리 끌어내리자. 즉각 사회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화된 요구 그게 우리 본심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야 너 마음 돌려갖고 국정을 전면 쇄신해서 2년 반 동안 좀 잘해봐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내려와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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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내려와 용산 손가락 찍다라면서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해야지 내려와 내가 내려와구나 그거 아주 좋은 액션인 것 같네요 내려와 하야라는 말이 젊은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옛날식 여우니까 그러면 사퇴죠 사퇴 즉시 사퇴 즉각 하야 뭐가 좋든 뭐가 되든 어디서 시민항쟁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구호를 단위로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안 많아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가까운 일본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거기는 그 2016년 촛불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오 저게 뭐야 그랬더니 거 아니야 그 저 이광수라고 경제평론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 아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하셨어요 이광수 씨랑 대화를 하는데 이광수 씨가 그래요 자기가 그때 그 그 주식 사고 파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매도 매수 아니 아니 주식 그 많이 아는 사람 하여튼 뭐 안 해봐갖고 잘 아니 좀 야한 얘기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그게 생각이 안 나냐 그 그 자기가 애널리스트를 할 때인데 예예 박근혜 시위가 일어났는데 예 그 미국에 왜 거대 그 회사들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 주식을 엄청 많이 담았대요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야 이렇게 정정 불안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뽀개질 것 같이 이러는데 맨날 거래 시위대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식을 사는 게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광수 씨가 자기가 직접 그 미국의 그 뭐 모건스템이 그쯤 되겠죠 네 네 거기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거기다 오는 답변이 네 저 정도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이건 된다 이런 나라에는 투자해야 된다 해서 주식을 그때 많이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면 외자들 주식 투자들 다 빠져나가는 거고 시민들이 같이 어깨를 겹고 일어나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정부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해외 자본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걸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아무도 안 믿겠는데 유명한 경제평론가가 얘기를 했다고 이광수 씨 한번 모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이광수 씨더라도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했거든요 아 이 전문 투자들은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아 아 그리고 실제로 그 박근혜 정권 등계 후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가 종합지수가 뭐 2,500,600 한 대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면 5,000이 돼야 맞대잖아요 한국 기업의 여러 가지 포텐셜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현재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주식으로 환원하면 내가 지금 5억을 가진 사람이면 2배 10억이 있는 게 맞는 거야 네 네 네 그런데 뜯기고 뺏기고 있는 거라고 정치적 잘못 정치가 기업을 이상하게 해갖고 주가 조작해도 용서가 돼 뭐 오너들이 뭣돼 아 그건 이재명 대표가 다 말씀하시더라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네 다 얘기하더라고요 금투세 누가 주식 투자하겠냐고 금투세 폐지의 변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대명 대표가 그 얘기 한 다음에 코스피가 상승했어 뭐 그런데 그 어떤 건 조금 알아서 의견을 보탤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정말 당초에 모르겠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금투세예요 예컨대 금투세에 금투세 해야 될 이유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나도 알아 알아 진성준 수준의 발언은 나도 알겠어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정교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소영 의원 같은 사람 이제 말하면 난 그럴 때는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의 견해에 동조를 하겠어 그렇지 슐레 그게 이재명이야 이재명이었어 시간을 삘다 끌다 끌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신 얘기가 금투세는 기본 원칙으로 해긴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본시장 문제가 지금 그걸 덜컥 할 상황이 아니어서 워낙 아예 보류해서 이거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고 그냥 폐지해버리겠다 집권 후에도 다시 좋은 방안 생각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때 가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하면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되는거지 그런데 너무 기쁜게 우리는 대통령이 된 몇몇 지도자만 기억하지만 그 사이에 보수들이 야당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당대표가 수없이 스쳐갔잖아요 안철수도 대표였다고 민주당에 그때마다 일어나면 안철수도 대표였나? 공동대표였죠 김한길이랑 그러면 개파별로 당대표가 말한 것을 가장 씹어대는게 당내 다른 개파의 수장들이야 맨날 그런거 보는데 지금은 그래도 당대표가 딱 그 순간 틱소리 못한다 이게 우리 힘이에요 지금은 당을 지도하고 당 장악하고 있는 DJ 이후에 처음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그럼요 제가 그래서 오너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너당이라는게 너무너무 한국에서 어려운데 DJ가 한번 해본거고 지금 두번째에요 두번째 반대해서 수박소리 듣고 나간 사람들이 지금 다시 굽히고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김정민 박용진 박용진 정말? 네 아니 그 탈당 안했잖아요 그 사람은 타이틀가 열심히 해보자고 네 그 양반 글로 빠지는 말고 얘기야 아 예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한 정치적 역량을 이미 보여준 겨련한 의지를 갖고 인생 더럽게 힘들게 산 이렇게 힘들게 산 사람이 어딨냐고 이런 지도자가 자기 당을 내 것처럼 만들었어요 오너십당 그거를 너무 부러우니까 보수세력은 뭐라 그러냐면 1인독재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1인독재하고 있습니다 사당화? 사당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다 좋다고 근데 우린 지금 이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시 이게 엉망으로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인데 이걸 다시 되살리려면요 강력한 리더십이 확보가 돼야만 지금 뭘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당화, 방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어쩌고 변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겠어요 네 방탄하려고 그래요 나의 리더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때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다 긍정할 수 있다고 사당화든 독재당이든 비명횡사든 방탄이든 그래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는데 왜 니들이 할 말 있어? 여기만 너무 흥분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머릿속이 복잡해요 지금 오늘 얘기 못한 건 사실 저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현재 모습이 내부 분열의 모습이 조금 보이잖아요 한동훈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목소리라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기대치를 너무 가지고 있는데 한결의 경향도 그냥 한동훈이 뭐 한다 특종이다 단독이다 내용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독자 세력화 할 수 있는 배경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마음은 맞겠지 말하고 있는 대로 윤하고 차별화를 함으로 해서 자기 정책 입지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옳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한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경기준설명 대표하라는데 안 그러면 어쩔 거야 근데 자기가 옛날 그때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김무성처럼 독자적 세력 구축이 한으로서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정치를 억울하는 사람들이 지금 떠드는 거죠 윤은 이미 식물이다 네 그래서 아마도 보수정당이 깨박살이 나서 재건되는 과정에 이준석과 한이 이제 쟁패를 벌이는 증여서 상호 견제 중이다 이 그림으로 말을 하는데 네 아 둘 다 너무 약하지 않아요? 명태균이 이준석은 명태균이 아웃시켜버렸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과도한 얘기 같다고요 한동훈은 스스로 지금 이제 깨갱깨갱깨갱깨갱 지금 뭐 그 댓글 부분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꼼짝 말하지 뭐 진짜 우리나라 너무 추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획자 선거운동 기획자 아니 시민운동 기획자라면 아주 아주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정경심 교수 사진하고 김건희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놓겠어 아무 설명 없이 쳐다만 봐라 이야 우리나라 검찰이란 것들이 이제 대통령까지 검사예요 검찰이란 것들이 지들 이익에 반하면 표창장 깎고도 감옥 4년을 매기고 지들 이익에 이로우면 주가 조작을 해도 무혐의로 풀어주고 그 상징이에요 정말 정경심 교수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나는 정경심과 김건희의 사진을 대중 앞에 크게 목에 딱 걸어놓으면 그걸로 모두가 알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어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알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그 뽑은 검사 한의 그 사람을 수습해서 사기를 노린다고 지금 어이가 없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손님 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일단은 장사가 이게 되니까 jtbc가 그 정편 구동 시청률 1위 탈환할 때거든요 mc보다 더 늦게 나왔어요 정편 정편만의 수치일텐데요 나도 6시반 jtv 뉴스 참 보게 되더라고 예예예 그런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현재 세대는 자본주의적 맥락을 못 떠나가요 그리고 유튜브를 딱히 열면요 내가 평소에 보던 채널들이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하는 채널들이 막 떠요 알고리즘 전부 진보 목소리야 윤석열 비난하는 장사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 jtbc가 정편 중에 뉴스 시청을 1위했어 처음 보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처음 보는 채널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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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장사가 돼? 장사로 표현하면 이상하네요 몰리는 거죠 새가 몰리는 거죠 지금은 한 주일을 한 달처럼 심지어 1년처럼 보내고 있어서 압축적으로 가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봄이 오기 전에 끝장을 못 내면 우리는 윤석열의 임기 말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동력이라는 게 지금의 동력이 계속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권을 갖게 되면 수단이 많습니다 수단이 많은데 그렇죠 현재는 속수무책이지만 이것들이 몇 달만 버티면 아무리 여론이 나빠도 또 어떻게 수습해 나가니까 지금은 그냥 동네 강아지도 데리고 나와야죠 그리고 특히나 싱글인 분들 나이 많은 싱글인 분들 젊은 싱글들은 알아서 소개팅을 하시고 나이 많은 싱글들은 나오면 남자인 경우 나이 많은 싱글 아니 나이 많으면 이상하다 아름다운 싱글 여인들이 아무하고나 말 걸어도 대화하잖아요 그렇지 많이 나오시라 그러니까 정말 이 쪽수가 중요해요 영상 사진에 잡히는 머릿수가 역사의 분기점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유 선생님이나 저처럼 이제 60 중반쯤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겪어본 사람들은 그 역사의 장면을 알아요 이한년 열사 시청 앞에서 DJ 집행위 직구라고 하면서 할 때 그 머릿수가 세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내가 뭐 생의견도 있고 하지만 가끔 댓글이나 달 정도지만 내가 뭐 하냐 하는데 주 백만 군중의 일원일지라 하더라도 머릿수를 나와서 한 명이라도 보태는 행위가 얼마나 큰 건지는 이거는 늙은 놈들은 압니다 우리는 다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거리에서 많이들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리에서 만나자고 안치환이가 그날 토요일날 나와서 노래하던데 김광석의 거리에서 라는 노래도 있었죠 그전 집회는 갔으니까 거기 아는데 너무 장소가 옹색해서 화나 죽겠어요 글쎄요 그걸 좀 옮겨야 되겠더라고 아니 뺏긴 거예요 보수 세력이 시청 앞 광화문광장을 다 차지해 버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계속 집회 신고를 미리 내버린 거구나 미리 내버린 거고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날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탈환하는 방법은 뭐예요 수를 밀어내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역 4번 출구에 모였으나 숫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밀어서 밀어내는 거지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맞아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50만 이상만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날도 서울역 골목골목에 사는 빠람해하고 그게 남대문 뒤에 시청 앞까지 서울역 광장은 바로 탈환할 수 있거든요 그 서울역 앞에서 조차 서울역 광장은 우리가 못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4번 출구 옆이 뛰어나 있는 거거든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거기에 다 메꿔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한 다음에 광화문이나 시청 앞을 탈환을 해야죠 지금 보수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슈퍼챗 쏘고 모이라면 모이고 하는 그게 너무나 국한된 사람 쇠가 불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보는 팍팍 불어나는 게 시청자 숫자로 보이고 슈퍼챗 액수로 보이는 그런 건데 반대쪽은 지금 뭐 그냥 마구 쪼그라들고 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또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주일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sampling 루루 Rim 김 김 김 김 김 김 김 한글자막 by 한효정